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듣고 있다보면 본인도 모르게 쌍욕이 절로 튀어나오는 그런 미친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주작이면 좋겠어요. 일단 봅시다. 제목 우리 아이가 갑자기 너무 아파서 막 울고불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전혀 공감 못하고 병원에 데려가버린 남편.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이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원제 아이가 아픈데 남편은 나몰라라 하고 있어요. 아니 아이는 엄마인 저 혼자만 키우는 겁니까? 남편은 본인이 아이의 아빠라는 걸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가 아파가지고 힘들어야 하는데 아빠라는 인간은 나몰라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요. 아이가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 어디가 아픈가 싶어가지고 머리를 만져봤더니 헐 열이 엄청난 거예요. 그 순간 저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러다가 우리 아이 죽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 그래서 제발 죽지 않게 해달라고 빌고 빌고 기도하고 또 빌었죠. 그리고 아이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얼른 안아주면서 괜찮아 꽁꽁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이러면서 다독였죠. 그런데 안 그래도 눈물이 나고 심장 벌렁이고 미치겠는데 남편놈의 태도가 사람을 더 돌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진짜 놀란 표정 하나 없이 아이 머리에 손을 쓱 대더니 이거 독감 걸린 것 같은데 딱 이러길래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남편을 딱 노려봤는데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말도 없이 자기 혼자 나갈 준비를 다 하고는 저를 보면서 뭘 병원 안 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늘 그랬어요. 아이가 아플 때마다 이런 미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랑 깜짝 놀라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저는 남편놈은 늘 무표정으로 병원에 가자 이런 말만 짓거리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그래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게 맞지 이러면서 참고 그냥 남겼는데 오늘은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데도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결국 저도 더는 못 참고 처음으로 이성의 끈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아니 지금 보이는 그 태도 뭐야? 당신이 정말 우리 꽁꽁이 아빠가 맞아? 애가 고열 때문에 이렇게나 아파하고 또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는 나는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어쩜 그렇게 남의 애 대하듯 대하는 거야? 어? 당신 아빠 맞아? 등등등 있는 대로 속에 있는 걸 다 쏟아냈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나 시간 없어. 왜? 병원에 가기 싫어? 그럼 나 혼자 간다. 딱 이러고는 아이만 데리고 병원에 가버렸어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고? 아이는 저 혼자 키우는 겁니까? 같이 낳고 같이 키워야 될 아이를 맨날 저 혼자만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남편은 언제나 본인 혼자만 무표정에 태평하고 태연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재연락을 씹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에 자꾸만 배신감이 쌓이고 있고 미쳐버리겠어요. 이혼해야 될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예, 잘 알았습니다. 당장 이혼하세요. 2번 이런 상황에 부모가 호들갑 떨어대면 아이는 더 공포에 빠져요. 네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대니까 남편은 중심을 잡으려고 더 단단해진 걸로 보이는데? 아니, 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애 붙들고 미안하다. 이 지랄... 뭐예요? 댓글 1번 붙잡고 울고 자빠져 있으면 뭐 해결되는 게 있냐? 어? 아줌마, 말해봐! 2번 아니, 정작 애는 남편 혼자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애는 쟤 언제 키우나요? 이러면서 전화 테러나 해대고 있네. 아픈 애랑 병원 간 사람이 전화받을 수나 있겠냐고요. 이런 여자랑 사는 남편 진짜 불쌍하다. 헐... 저기요, 아줌마. 그렇게 애한테 미안하다고 울고 있으면 열이 뭐 저절로 내려갑니까? 남편이 로봇이냐고요? 아니, 그럼 아줌마는 뭡니까? 주소사예요? 이 댓글은 후기를 보고 쓴 댓글이네요. 4번 아니, 남편도 같이 껴안고 덜덜덜 떨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아이 병원은 누가 데리고 가냐? 뭐 순간이동하냐? 아니, 도대체 남편이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이가 아파가지고 속상해 울고 있는 나를 제대로 달려주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또 아픈 애를 놔두고 친구들 만나 술 마시러 나간 줄 알았네. 헐... 그러게요. 애는 저 혼자 키우나요? 이러길래 남편은 아픈 애를 놔두고 자기 혼자 놀러 나간 줄 알았네. 헐... 결론은 자기 혼자 애한테 불안감 전달하고 살려달라 빌고 울고 불고 그런데 병원도 남편 혼자 데려가고 집에 와서 재우는 것도 남편이 재우고 출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뭔 난리야? 엄마 맞아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후기 댓글이네요. 왜 자꾸 디끼 달려? 4번... 아줌마, 좀 침착하게 살아요. 아줌마가 기도한다고 애 열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그 난리 부르스 추면 애가 놀라기밖에 더 아냐고. 아픈 애가 엄마 신경 쓰게 하는 게 모자랑이라고 여기다 글을 쳐 쓰고 자빠졌어? 남편이 애 열나는데 뭐 무시하고 나갔어요? 병원에 가졌는데 시간 질질 끌고 난리 친 게 누구야? 바로 아줌마 본인이잖아. 아줌마가 애 병을 더 키우고 있는 거 정말 몰라요?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어머어머어머어머... 이러면 뭐 해결돼? 5번... 애 아프다고 울고 불고 온갖 염병을 다 떨었으면서 정작 제일 중요한 병원에 또 안 갔네? 야 이 미친 아줌마야! 적당히 좀 해! 뭐라고? 죽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꼴갓도 가지가지다. 헐... 7번... 여자 기분 상해죄에 걸린 불쌍한 피해자 남편. 이거는 뭐 병원에 갈 준비도 안 하고 아픈 애 끌어안고 살려달라고 오바삼바 육바해대면 예수 부처 알라가 나타나가지고 오냐? 이러면서 열 내려주냐? 어? 그럼 인정할게. 어? 8번... 딱 지가 써놓은 글만 봐도 헌하게 다 보이죠? 애가 걱정되는 것보다 애를 걱정하는 자기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어우 소름도다. 이딴 게 엄마라니 애도 불쌍하다. 어쩜 좋니? 9번... 님 혹시 안 아키세요? 아픈 애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심장 벌벌 떨렸기도 하고 있으면 어디 동네 산신랭이 나타나가지고 어이고 지금 니 심장이 벌렁벌렁하는구나! 이러면서 애를 낳게 해줍니까? 옌병 떨지 말고 애 데리고 남편이랑 병원에 나가세요. 누가 봐도 남편이 정상이지. 어? 세상 누구나 다 걸리는 독감을 불치병처럼 무서워하고 있으면 애는 겁 안 먹어요? 응? 막말로... 아이 팔다리가 부러져도 남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야 부모는! 너처럼 굴면 더 큰일 나! 10번... 죽지 않게 해주세요! 진짜 미친 거 아니냐? 추가! 아까 1시 정도 됐을 때 남편이 아이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약도 받아 먹이고 아이 재우고 그러더니 출근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연락은 도대체 왜 안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픈데 제가 정신없이 군다고 차단을 했었대요. 헐 세상에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어떻게 마누라를 차단할 수 있어요? 오지게 지랄했나 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아이는 이제 진정이 좀 된 것 같고 저도 진정 좀 하고 여기 여러분들 써주신 댓글 보고 있는데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분들 그래요. 뭐 그 마음 이해는 됩니다. 다만 제가 저희 남편한테 속상했던 부분은 따로 있다고요. 댓글 초반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던 건데 아이와 감정적인 교감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전혀 없이 그냥 아이가 아프구나 병원에 간다. 이런 태도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알고리즘이야? 아니면 로봇인가요?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어른인 저도 그래요. 몸 여기저기 많이 아파도 병원 너무 무서워서 못 간 적 되게 많거든요. 어른도 이럴진데 나이가 어린 아이는 어떻겠어요? 몸은 아프지. 그런데 아빠는 무서운 병원에 강제로 끌고 가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애 정서에 더 안 좋다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솔직히 그래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남편의 저런 딱딱한 모습 되게 좋아 보였는데 아이한테도 로봇처럼 딱딱하게 꾸니까 옆에서 보는 제가 다 숨이 막히고 당연히 아이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이혼 고민도 요즘 여러 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그래요. 이런 거 말고는 딱히 흠잡을 곳은 없어요. 성실하고 퇴근 후에 아이랑 잘 놀아주고 시간 많이 보내주고 또 시댁 일로 사람 귀찮게 하는 것도 없고 이런 건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다 좋으면 뭐예요? 이게 그지 같잖아. 아이한테 남의 새끼도 아니고 내 새끼한테 저렇게 로봇처럼 대하는 거. 이거 너무 쉽고 또 힘들다고요. 특히 아이 정서에 안 좋은 영향 갈까봐 나는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이혼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저 개떡같은 성격이 어떻게든 맞춰야 할지 계속 고민이 된다 이겁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아니 아줌마 아까 이야기했잖아 고민하지 말고 당장 이혼하라니까요. 어? 해버려. 2번 애가 다쳐 응급실에 갔는데 간호사가 걱정도 안 해주고 접수부터 하고 오라고 했다고 그 미친 간호사 머리채 잡고 싶었다 하던 우리 동네 애 엄마 생각납니다. 혹시 니네 언니 아니냐? 3번 어이구야 이렇게 지나가다 그냥 보는 사람도 이렇게까지 어처구니가 없는데 같이 살고 있는 남편 기분 어떨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그래도 마누라니까 아가리를 확 돌려버릴 수도 없는 거고 그 와중에 이혼 어쩌고 저쩌고 야 정말 기가 차는구만 해결할 능력도 생각도 없고 감정에만 치우치는 인간들 극혐이죠. 남편 진짜 힘들겠다. 살이 나오겠다. 4번 아줌마 농담하는 거 아니고요. 진심으로 말하는 건데 이혼해 주세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5번 애가 아프다.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했다. 그런데 아줌마는 공감을 못해준다고 징징댔고 결국 아빠 혼자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갔네? 그 이후 아줌마는 판에다 열받는다고 우리 남편 욕해 주세요 이러면서 글을 썼고 남편은 병원 혼자 갔다 와가지고 혼자 또 돈 벌러 가고 말이지. 그런데 님은 여기다 또 이혼을 하니 마니 하는 미친 후기를 썼네요. 야 이게 타임라인 아니야. 대단하구만. 6번 맞아요. 저런 남편 참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이혼하셔야 돼요. 물론 당연히 아이도 아빠가 키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7번 나는 제목 보고 당연히 남편이 개망란의 양아치인 줄 알았는데 내용 보니까 여자가 또라이네. 허허허허허 이거 뭐야? 쉽게 말하면 이거네요. 물론 주작이길 바랍니다마는 그런데 아나키 같은 걸 보면 또 정신세계가 도저히 일반인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줌마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 아줌마가 빡친 게 이거야. 애가 아파가지고 애는 울지 나도 놀래가지고 같이 울고 있는데 그런 우리 두 사람을 먼저 달래줄 생각은 안 하고 병원에 가려고 했다는 게 열받는다 이건데 하아 참 이거를 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옛날에 부처가 이런 말을 했죠. 제자 중에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뭐 이 세상의 끝은 어딥니까? 우주의 끝은 어딥니까? 시작은 언젭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한 거야. 그때 이제 부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네 몸에 화살이 날아와 꽂혔다. 독화살이. 그런데 거기서 아 이 화살이 어디서 날아왔을까? 왜 나한테 날아왔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먼저 빼고 치료를 하는 게 맞냐? 이렇게 되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가 먼저 급한 불을 끄고 애를 아프니까 병원 데려가고 그 다음에 놀래 있는 마누라를 달랜다든지 어저께 터널에서 세웠다는 거 있잖아요. 차 급전거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일의 순서에 감정이 확 터져버리면 일의 순서를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야 참 진짜 어제 그 일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진짜가 아니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